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빈집을 터는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평소에 익힌 암벽 등반으로 건물 5층까지 손쉽게 올라갔는데 초저녁 불 꺼진 집만 노렸습니다. 최은호 기자입니다. 이른 저녁 주인이 없는 사이 한 중년 남성이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집니다. 빈집만 골라 터는 도둑입니다. 경찰에 붙잡힌 52살 이모 씨는 대전과 광주 등 전국을 돌며 빌라와 아파트 21곳에 침입해 1,500여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. 초저녁 불이 꺼져 있고 창문이 열려있는 다세대 주택을 주로 노렸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습니다. 2, 3층은 식은 죽 먹기였고 5층까지도 손쉽게 털었습니다. 이 씨는 이와 같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 암벽 등반을 연습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역시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금품을 훔친 4인조입니다.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침입했습니다. 지난 2월엔 세종시에서 아파트 22층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훔치는 등 갈수록 대담해지는 절도에 경찰은 외출할 경우 창문을 꼭 잠궈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고층에 사시는 경우라도 반드시 외출 시에는 창문을 잠그시고 외출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또 빈집터리의 경우 대부분 훔친 물건이 처분된 뒤 검거돼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TJB 최은호입니다.